사루개 천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자기 전에 맥주 한번만 마시고 잤더니 뻗어서 잔 것 같습니다 방향키 진짜 키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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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씨 게임하노? 쭈꾸르 좋아하오 푸른 보름달 밤인가? 여긴 나는 분명 병원에 와서 맞아 여긴 진찰실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엄마랑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여자 목소리 하려니까 오글오글하네요 하얀 의자다 푸른 달빛이 부자연스럽게 방을 비추고 있다 푸르고 아름다운 달 하지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게임소리요? 게임 부금이요? 키워드려요? 이 정도? 왜 아까랑 목소리가 달라요? 여긴 내가 일단 병원이 아니야 가득기를 꽂는 것 같다 벽에 무언가 적혀있어 뭐라고 적혀있는데? 어 넌 대체 누구고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모습인가 원하는 모습인가 천사인가 재물인가 자신을 알게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뭐야 이 중2병은 츠쿠르의 성공적 플레이를 위하여 그분을 재단에 바쳐봅니다 뒤에 선물 고맙습니다 TNF님 저는 이 꺼진 컴퓨터다 카드키가 들어있는 기계다 안에 카드가 있지만 빼낼 수 없을 것 같다 뭐죠? 뭐죠? 거울인가요? 천장에 감시 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다 거울인 것 같은데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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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딱 뭔가 스냅이 걸리듯이 딱 멈춰요 여기를 누르라는 거겠죠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친다 늘 보던 내 모습이야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켜져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정보 화면을 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십시오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레이, 레이첼 카드너 나이는 별골다 물어보네 13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병원에 왔는데 정신을 차리니 여기에 왜? 재수없어 왜? 왜? 왜 병원에? 사람이 죽는 걸 살해당하는 걸 봤어 눈앞에서 그래서 카운셀링을 받으러 왔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갑자기, 갑자기 공손해졌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엄마와 아빠를 만나고 싶어 입력 종료 플레이 스타트용 카드키를 인쇄합니다 어? 뭐가 나왔어요? 카드가 나와있다 카드를 손에 넣었다 이것만 있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으려나? 하지만 플레이 스타트용이라니 무슨 소리일까? 스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포하지 마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스포하지 마세요 여기겠죠? 문인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다 여긴가? 카드키를 꽂는 것과 같다 특정 장소에서 메뉴에 있는 소지품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거야? 소지품 카드키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이 엘리베이터 위층으로 가는 버튼밖에 없어? 이상한데? 내가 있던곳은 이런 지하가 아닌데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 층에서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플레이 에이리어. 게이트가 열립니다. 방금 그 방송은 뭐지? 위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같다. 완전히 그냥 대놓고 게임이라고 하네요. 타야지. 재미없는 들이 또 책임당할 수 있대.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여긴 건물 아닌가? 느낌이 이상해. 출근은 어디지? 건물 안이 뭔가 바깥에 나온 것 같은데? 지하 6층이네요. 포켓몬이요? 난 포켓몬을 안 해봐서. 뭐가 깜짝이야. 얼마 전에 이 게임하는 거 봤는데 누가 엔딩을 스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스포들을 하고 그래? 무슨, 무슨 심보야? 스포하는 사람들은. 전단지가 붙어있지만 찢어져서 읽을 수가 없다. 여기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곳이야. 나는 왜 이런 곳에? 신문이 있네. 뭔가 이곳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을까? 무차별 살인. 모년 모월 모일 모 도로에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는 날카로운 흉계빈 듯한 상처가 크게 나 있었고 살인사건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부터 이 지역에선 유사한 형태의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간의 관련성이나 공통점이 없으므로 주변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살인사건 기사인가? 좁고 오던 골목 들어가기 무서워. 들어가! 좁고 오던 골목 들어가기 무서워. 들어가! 좁고 오던 골목 들어가! 좁고 오던 골목 안 들어가네. 역겨운 냄새가 난다. 어그로니 냄새죠. 여기 갈 수 있나? 오우 깜짝이야. 물은 잠겨있다. 여기 건물 지하 맞아? 그쵸? 바깥에 나온 것 같아? 느낌이. 여기는 건물 지하일텐데?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 역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게 아니구만. 좁고 오던 골목 들어가기 무서워. 들어가! 좁고 오던 골목 들어가기 무서워. 저거 피인가? 피가 막 있네요. 살인사건이 있었나? 여기서? 어그로의 냄새. 문은 잠겨있다. 하지만 열쇠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통로라고 쓰여있다. 하지만 안 열려. 열쇠 구멍도 없이 어떻게 여는거지? 이 문을 여는 방법이 어디있을까?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보는게 좋을 것 같다. 조사하라는 거죠. 음? 삽! 큰 삽이다. 아... 삽으로 때를 부시면 열릴 것 같은데. 안되는군요. 여기? 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안있네요. 문은 잠겨있다. 아! 정말! 그나저나 이분 목소리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다 가져가십시오. 제거 조금만 남겨놓고. 안가본 데가 없는데. 그럼 좁고 어두운 골목 여기밖에 없는데? 어? 이런식으로. 난 분명히 아까 갔다고. 봤죠 여러분? 난 아까 갔단 말이야. 뒷골목 살인사건. 모년 무얼 모일 모모에서 또 시체가 발견되었다. 마을 뒷골목 근처에 살던 주민이 발견. 10대 소년으로 보이나 신호는 밝혀지지 않았다. 시체에는 커다랗게 배인 상처가 있고 연쇄살인사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쓰레기통에서 번쩍거렸다고요? 이따 가볼게요. 연쇄살인? 예 샬론님 고맙습니다. 잘자요. 검붉은 무언가가 튄 흔적이 있다. 피겠지? 녹슨 쇠냄새. 구멍 안에 무언가 있다. 열쇠를 손에 넣었다. 왼쪽 문엔 열쇠 구멍이 없었으니 다른 문 열쇠를 하나? 여기는 층별로 그 층을 관리하는 녀석들이 있다. 그 녀석들은 자기 층에서 나갈 수 없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다. 녀석들에게 죽고 싶지 않다면 다른 층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딱 서. 건물 안인데 정말 뒷골목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 쓰레기통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통이 뭐죠? 요건 아니겠지?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니고 분위기가 참 부금 때문에 그런가 분위기가 참 그러네요. 여기도 갈 수 있나? 그러네. 로크 안은 비어있다. 문이 목재 같은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안쪽은 깊이 보이지 않는다. 오래된 매트리스가 버려져 있다. 뭐야. 비지통 안에는 빈 끼니 들어있다. 다 마시고 난 빈 병이다. 뭐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살인사건 장소를 재현했다고요? 왜 여기다 재현하지? 재현할 이유가 뭐야? 여기 뭐 있다 쥐시끼 천장에 있는 구멍 안에서 새가 울고 새였어? 쥐가 아니라 이리 오렴 혹시 다쳤니? 어떻게 하면 내려오려나? 배가 고픈 걸까? 뭐를 갖다 줘야 되나? 뭘 갖다 줘야 되나? 어 나도 쥐인 줄 알았다니까 삽이 있던 근처에 쓰레기통?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박취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네요 요거? 요고요? 아 이거 빛나는 게 아니라 파리예요 파리 때가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빛나는 게 아니라 장소가 어두친 중에서 싫다 예 헤질러님 주무세요 잘자요 어떻게 되지? 열쇳구멍도 보이지 않는다는데? 어? 갑자기 시작부터 막혔어 뭘 갖다 줘야 되지? 사부 아니고 사부로 내리... 지금한테는 아이고 부끄러워하시긴요 그래도 그런 하나의 단... 아 여기 여기를 여는 열쇠인가 보다 그죠? 여기를 여는 열쇠겠다 여기를 여는 열쇠 것 같아 그러지요 예를 끝 약이 놓여 있다 새한테 약을 갖다 주면 안 되나?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 금고처럼 보이지만 굳게 닫혀 있다 조사할 게 너무 많다 여기 게임이 그죠? 과자! 그렇지! 그렇지 나 정도 몸집이면 이 안에 딱 맞게 들어갈 것 같아 어... 숨을 수 있는 건가? 똑똑한 지옥파다 오래된 매트리스 풀리고 있어 물은 잠겨 있다 자 여긴 다 조사했구요 좋아요 갑시다 꾹꾹꾹님 와서 오시구요 아직까지는 제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이 들이 만치고 아직까지는 상자만 보면 다 뜯어보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자 과자 갖고 왔다 천장에 있는 구멍 안에서 새 갈고 있다 야 과자 갖고 왔다고 아 이거 일일이 소지품을 골라줘야 되나? 귀찮다 좀 그건 좀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과장몽지를 뜯었다 다쳤나? 한쪽 날개가 피투성이야 이거 먹을래? 다행이야 다 먹어도 돼 불쌍해라 배만 부르다고는 알 수는 없겠지? 치료해줘야겠어 내가 내가 너를 치료해줄테니 박씨를 물어오너라 뭐야? 치료한 거 맞아? 날개 부러뜨린 줄 섬님 플레이하시는 거에 빠져서 좋아요만 누르고 감상모드였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같이 가자 상처입은 새를 손에 넣었다 새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거기로 가서 새를 한번 건너편 통로에서 소리가 새가 무서워하고 있어 어?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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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로가 닫혔어 벽돌로 막혀버렸는데 아예? 도망치면 안 돼 뭐 뭐 뭐하라고 뭐하라고 괜찮아 무섭지 않아 기다려 아 빨리 뭘 해라 좀 그래 빨리 뭐해 거기 뭐가 있네 빨리빨리빨리 해봐 골절치료 여기서 같이 나가자 같이 갈래? 빨리 오 깜짝이야 어 뭐야 올 곳이 왔다 저장 저장 지금 너 말게 꽤나 좋은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 표정은 절망으로 바뀔 거다 이제 3초를 세겠다 자 도망가 봐 그리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어봐 더 절망에 찬 얼굴을 보여줘 뭐야 깜짝이야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아니 원래 이래요 잠깐만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 뛰어야지 그렇구나 아 이놈은 시프트 이놈은 시프트 여긴 못 가잖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지 어디로 가라는 거지 나 어디로 가야 돼 아 거기 숨으면 되겠다 거기 숨어 거기 나 이제 알았어 아 나 이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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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다입니다 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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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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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숨으면 돼 거기 숨으면 돼 안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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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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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어딘가 숨어야 돼 어딘가 숨어야 돼 그렇지! 그 녀석 어디로 튄 거야? 이쪽 방인가? 잠겨있잖아. 열어버릴까? 갔나? 갔나? 오케이! 아슬슬했어. 그러니까 다신 오진 않겠지? 여기서 나가야 돼. 잡히면 아마도 그새는 박씨를 물어다 주겠지? 문이 열려있다. 다 지나갈 수 있게 되었네. 그 사람이 연건가? 더빙 해주시니까 몰입감 쩝니다. 더빙이라고 할 것까지야. 그냥 읽는 거죠. 문에는 작은 글씨로 엘리베이터 통로 관리실이라고 적혀있다. 이쪽에서 왼쪽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된대 그때. 어떡하라고. 새가 있는 곳으로 가자. 새새새새새새. 새는 두동강이 나있다. 두동강이 났어. 완전 배워버렸구만. 묻을 수 있는 장소와 도구는 여기있지롱. 그렇지. 뭔가 딱딱 짜여져 있죠. 잭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고 너무 좋습니다. 꿀성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지 않았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이렇게 가연 모습이 아니었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자 하나로 목숨을 구한 거니까 이득.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이사를 고쳐주고 싶어. 어떻게. 어떻게 고쳐줘. 아프지 않게 고쳐줄게. 얘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냥 묻어주지. 수희님 어제도 저. 컨텐츠. 이번주는 컨텐츠 자체가 없어요. 뭐한거야. 꿰맸나? 그러지 말지. 이제껏 했던 쯔꾸리랑 다리 제대로 된 게임인거네요. 그럼요. 이거는. 유료로 구매한거에요. 스팀에 정식으로 발매된. 이제 묻어주면 되겠다. 아. 아. 그니까. 새를. 살리려는게 아니라. 그냥. 두둥강난 자체로. 묻기에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 새를. 꿰매서. 묻어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조금. 되네요. 오케이. 묻었습니다. 무언가가 떨어져 있다. 어. 그러고 보니. 아까 배에서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케이. 이걸 삼켰었네요. 그럼 이 열쇠가. 여긴 열쇠 구멍이. 없잖아요. 그죠? 여긴 아닐테고. 그럼 아까 거기로 다시 가봐야되나. 자. 다시 가볼게요. 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어. 그. 어떻게 가지. 다시 절로 해서 돌아가야되나. 이 시프트가 아직 나는 손에 안 베가지고. 시프트를 누르고. 누르고 아예 다녀야겠구나. 그죠? 아예 시프트를 누르고 다녀야겠어. 아. 이거 열쇠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건 알려주셔도 돼요. 왕 빠르다. 바닥 아래는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다. 여긴? 엘리베이터 통로 개폐. 라고 적힌 스위치가 있다. 그렇죠. 스위치를 누른다.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과연 그럴까. 내가 이걸 얼마주고 샀는데. 벌써 끝나면 안되지. 어. 이제 잠겼네 또. 다시 또 일로 나가야돼? 뭐. 또 또 또. 오. 오. 깜짝이야. 오. 오오. 빨리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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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자. 뒤로. 흥. 아아. 아아. 뛰어차졌다. 문은 잠가놨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이번엔 1초도 기다려주지 않겠지. 아.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잘못 왔는데. 잘못 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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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번쯤은 죽어주는게. 이 얘기죠. 다시. 알았어. 안녕하세요 hacksaw. 유다이 씨, 주인공의 이름은 유다이시 입니다. 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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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렇죠. 거기싸아 wahhh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